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금요일 날 녹음을 해서 방송이 이제 월요일자로 나갑니다. 거의 점쟁이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이틀 이상의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갑자기 사의를 표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틀 안에. 없지, 없지. 그래도 2월 28일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네, 택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 또 그 사이에 갑자기 황교안이 변심을 해서 특검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다든지. 뭐 덜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죽었어. 주님이 날 휴고하실 수 있을까? 몸무게가 좀 많이 나아. 무거워서 못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래요. 우리 김 프로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같이 우리가 휴고 되는 건가? 그렇죠. 제가 좀 빨리 올라가겠지. 가벼우니까. 죄가 많잖아. 저는 아주 성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혼전뿐만 아니라 혼후순절까지. 이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지가 아니든. 행위의 결과지. 그래요. 하여간 지금 이틀이라는 큰 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강너머 저 세상을 향해서 가기도 전에 강너머 세상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여간 금요일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멘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태는 멘붕 상태예요. 뭐 충분히 예측되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런 꼼수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가 멘붕에 빠지게 된 그런 시추에이션은 뭐냐면 우리 박근혜 누나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여한다. 그냥 놓고는 이제 딜을 거는 거예요. 사면하라.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또 기소하지 마라. 이쯤에서 덮어라.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한 대로 사퇴한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수사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각하로 나오지 않겠는가. 내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말을 번복할 거다. 번복하면 어쩔 수 없을 걸? 다시 저기 재상정 못할 걸? 이러면서 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법적으로 하야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게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법을 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 신의 한수로 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야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막 그만둔 것으로 알아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그냥 돌아오기에는 뻘쭘할 거고 뭔가 일이 터지겠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뭔가가 빵 터지면서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쓱 들어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처럼에 럼프 오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럼프 오빠가. 지난번에 김정남 사태처럼 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그렇게 빵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위기 상황처럼 불거지면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까졌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저는. 그런데 저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꼼수 이런 꼼수를 쓴다면 이거 말고도 카드는 한 15가지는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해가지고 이거저거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막판에 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막판 변수가 어떤 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날까지 잠자고 있다가 사약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겠죠. 안 죽으려고 뭔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취할 텐데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 비슷하게 막 늘어나가지고 용 많이 먹었잖아요. 똥을 쌌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용 많이 먹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는 법리적으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완벽하니까. 뭐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뭐 이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이 되어왔던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나온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때 막 말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억지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들 편을 응집시키고 결집하는 효과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사재판의 예를 들면 김용민이 김프로를 때려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김프로를 때렸으면 뭐 폭행이나 이런 걸로 걸려야 될 텐데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는 거예요. 뭐 명예훼손이나 무슨 공갈이나 이러면 이게 김용민이 김프로를 때린 게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재판을 잘못한 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헌재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국회에서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러니까 법원 검찰로 얘기하면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이 잘못이었다는 걸로 되면 처음부터 그냥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논리를 짜는 것 같아요. 김평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는 뭐 그 여러 가지 기행들만 주로 소개가 돼가지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한패라는 둥 무슨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서 그리고 나오면서 기자한테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막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만 부각이 됐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 이렇게 자기가 써온 글을 쭉 읽었던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적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죄목을 지정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니 그런데 그걸 누가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헌재가 그걸 판단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말이 조금이라도 먹힌다. 그리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걸로 확대를 시켜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저 중에 10가지를 제가 주장했는데 한 8가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때인데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저것도 말은 되는데 라고 만약에 법률가들이 여기저기서 코멘트하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나오면 보수적인 완전 말도 안 되는 극우 매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거는 여기도 이런 법률가들도 찬성했다 라면서 막 여론을 몰고 나가면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되는 건가 라고 또 휘둘릴 수 있거든요. 이제 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불복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차후에 어떤 대선 국면이라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쓸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절차상 하자를 후벼파서 어디가 됐든 문제가 될 만한 구석을 건드려내는 것 말고는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헌재는 여러 가지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단 말이에요. 택도 아닌 얘기를 해도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막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정성 시비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으니까 다른 절차상의 흠결은 없는지 혹은 국회에서 넘어올 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서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부각해서 그거를 자기들의 뜻을 받아주는 언론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우리 김진도파 같은 양반들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리가 나오게 해서 그걸로 뭔가 끌어가지고 결과가 탄핵 인용으로 나오더라도 그 뒤에 가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게 대세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세를 바꾸지는 않지만 세를 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를 키워봐야 얼마나 키울지 의문이고 그냥 그들만의 딸따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좀 시끄러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여튼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정말 변수. 누가 아프다거나 사고를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막판에 정말 아주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변수라 하면 갑자기 모 재판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프시다거나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러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5만 가지 쓸 수 있는 모든 꼼수의 카드를 다 모아놓고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속 가는 쪽이 더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국면을 잘 원칙대로 최대한 원칙대로 잘 넘겨서 역사에 바른 페이지를 하나 써놓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워낙 똥을 벽에 많이 발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이상 발언이 먹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해봅니다만. 그렇죠. 그래요. 우리 그럼 김 프로는 이 차원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무사히 나올 것이다. 저는 늘상 주장했던 대로 3월 10일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 뭐 내기했지 않았었어요? 내기? 우리 대전망 1월 말 2월 초 이딴 소리 계속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 오케이. 출연료 곱하기 2. 그래요? 네. 그렇게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크게 감동은 없는 것 같은데. 김 프로이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 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금요일 날 녹음을 해서 방송이 이제 월요일자로 나갑니다. 거의 점쟁이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틀 이상의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가 갑자기 사의를 표한다든지.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틀 안에. 아, 없지, 없지. 그래도 2월 28일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네, 택도 없어요. 네. 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 또 그 사이에 갑자기 황교안이 변심을 해서 특검을 연장하겠다. 아. 뭐 이런다든지. 뭐, 더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죽었어. 주님이 날 휴고하실 수 있을까? 몸무게가 좀 많이 나아가는데. 묵어서 못 올라갈 수도 있죠. 묵 상태예요. 뭐 충분히 예측되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런 꼼수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가 멘붕에 빠지게 된 그런 시추에이션은 뭐냐면 우리 박근혜 누나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야 한다. 하야 한다. 그래 놓고는 이제 딜을 거는 거예요. 사면하라.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또 기소하지 마라. 이쯤에서 덮어라.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한 대로 사퇴한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수사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각하로 나오지 않겠는가. 내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말을 번복할 거다. 번복하면 어쩔 수 없을 걸? 다시 저기 재상정 못할 걸? 이러면서 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법적으로 하야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게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법을 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 신의 한수로 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야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막 그만둔 것으로 알아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그냥 돌아오기에는 뻘쭘할 거고 뭔가 일이 터지겠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뭔가가 빵 터지면서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해야 되니까 다시 쓱 들어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처럼에 럼프 오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럼프 오빠가. 지난번에 김정남 사태처럼 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그렇게 빵 터져서 막 이렇게 위기 상황처럼 불거지면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까졌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저는. 그런데 저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꼼수. 이런 꼼수를 쓴다면 이거 말고도 카드는 한 15가지는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거저거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막판에 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막판 변수가 이제 어떤 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날까지 잠잡고 있다가. 자 그래요. 우리 김 프로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같이 우리가 휴가 되는 건가? 그렇죠. 제가 좀 빨리 올라가겠지. 가벼우니까. 아니 죄가 많잖아. 저는 아주 성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혼전뿐만 아니라 혼후순절까지. 이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지가 아니든. 행위의 결과지. 하여간 지금 이틀이라는 큰 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강너머 저 세상을 향해서 가기도 전에 강너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여간 금요일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멘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태는 멘붕.